너 어떻게 지금 기억 안 나 아무 기억 안 나 너 어떻게 너 갑자기 나를 아는 척 해버리면 어? 우리 어디서 봤죠? 이 노래가 꼭 말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혜 foreigners 참 좋아하는 노래 대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어제 뭐 했는지 몇 시에 갔는지 대체 누가 너한테 말했어 처음 만났어 내 앞에 있는 너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 너란 말은 뭐 했는데 우리 어디를 떠나 우리 어디를 떠나 그니까 우리가 끝을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디를 떠나 우리 어디를 떠나 너와 나 첫 만남 이 느낌 뭔지 아니까 너는 어떻게 해 이런 상황 너는 어떻게 해 내 친구랑 안 나요 학교는 어딘데요 하나도 맞아드는 게 없어 왜 익숙한 건가요 잠깐 이리 와봐요 근데 내 스타일이기는 하네요 상관없어 좀 맘에 드는 너 조금씩 보다 보니까 너 웃기 없나요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 그날 대체 없댄는데 우리 어디를 떠나 우리 어디를 떠나 그니까 우리가 끝을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디를 떠나 우리 어디를 떠나 너와 나 첫 만남 이 느낌 뭔지 아니까 나 어떡해 지금 기억은 나 아무 기억은 나 나 어떡해 너가 자기 나를 아는 척 해버리면 나 어떡해 Do you know me? 나 어떡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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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God Oh Oh My God 나 어떡해 This is happening 나 어떡해 Oh Oh My God Oh Oh My God Fancy 난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